K-무화의 가수 저희가 내일 또...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일출을 보러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면서 진 사람을 내일 일찍으로 멤버들을 끼워와야 하는 게 시작될 것 같아요. 도을이 깨워야 합니다. 주제는! 도은 대표님의 노래를 마치기! 두 팀 분들은 옆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자, 제목이랑 가수... 맞추셔야 돼요. 마지막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 노래를 마치기 걱정은 석! 프로그램스 선배님의 이거 이거 입은 거 아니야x2 아니 흥분했나 봐 아하 묵이다 세이브! 세이븐! 프로그램스 선배님의 괜찮아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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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 너무 미쳤다. 이 노래는 즐거운 영어로 다행히 반lege 빨리빨리 하이 네 왕ė 아 더워 아이고 미리 마시면 아이고 미리 마시면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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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건가요? K.L. 선배님의 noglasses 빙빙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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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근데 아는데 한국어로 여섯 글자 영어로 한 단어 반복 세 번 땅땅땅 발라드 의자 한 번 들었잖아 잘했어 계속 하나 꽂혀가지고 그 가수 번지 가사가 그렇게 가수 가수 안돼 안녕 롱롱 프렌스스케 선배님의 헬로엘 롱롱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짜라주세요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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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단 말이야 롱롱 멘델키저 선배님의 핸 멘델키스터 선배님의 롱롱 진영아 봤어. 띠용이 빔빠빠빠빠빠빠비 대회를 대회를 ählt 은하 의자 대회를 이 릴새 대회를 아 이거 또! 주방은 헬로우보다 많이 싫어해. 아 내가.. 뭐? 어? 자 스탑! 웃지도 마. 춤도 쉬지 마. 희망이 있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아.. 노래 잘 못 들까? 아.. 아 이거 안 나와. 제목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럼 저 제목부터 이겨도 돼요? 난 잘한다. 땡. 어떤 사람이야? 난 잘한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이비 선배님. 레이븐 아이비 선배님. 땡. 비슷해. 아이비 선배님. 땡. 진짜. 레이븐 아이비 선배님. 요. 땡. 따. 요. 서. 네. 털. 땡.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가! things.. 엠. 암! 재Rег 아이비 분노만 hg 내게 번쩍 불러오잖아? 자 내일 지상미션의 주인공은 지인공! 그러면 저희가 내일 또 이제 2020년에 속내가 밝아지고 있었는데 런어스가 새해 마치 해두지를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네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그 퍼워형이 액션의 휠틱스를 원래 깨워둘 경험이에요 멋있다 소감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멤버들을 지금 회의 학자도 안 되셨던데 멤버들을 깨우는 것 같은 문제가 없는데 맞췄다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사실 그럼 퍼워형을 위한 퀴드 좀 더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만 안녕! 안녕!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훔쳐요 아 형도 못 찍고 아니